이러지 마.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와라. 오랜만인데. 나 갈 거야. 갈 거면서 왜 왔대? 상견례 끝나고 어머니 신난하실까봐. 너 우리 엄마랑 결혼했냐? 어. 이혼 못한 것도 어머니 때문이야. 나 당신이랑 헤어져도 어머니랑 못 헤어져. 나한테 친정엄마 이상이야. 도대체 이런 쓰레기통에서 어떻게 살았대. 뭐 쓰레기 같은 놈도 못돼. 치우지 마. 치우지 마. 나 이런 분위기 좋아한다니까. 이렇게 이런 거. 태호 씨. 저기 마. 너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 안 드냐? 어. 그만 돌아오지 그래? 태호 씨. 아니 뭐 알아. 독립이 어쩌고. 남정임을 찾겠다 어쩌고. 아 그거 그거. 여기서 하라니까. 내가 도와준다니까. 겨우 이걸로 돌아올 거였으면 나가지도 않았어. 겨우 이 정도라니? 내가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데. 정말 반성했다면 이렇게 해놓고 살진 않겠지. 너 밖에 나가 살더니 참 모자라졌다. 아니 내가 이러고 사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. 어? 네 인생 살겠다 그러니까. 나는 당신 방 청소부가 아니야. 아니 그래서 길 끌어서 떡 판다 이거야. 그게 네 인생이라 이거야. 어. 그것도 내 인생. 그런 게 교수님보다 불행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신 편견이야. 나 요즘 진짜 진짜 행복해. 나 가야겠어. 내가 지금 이걸 왜 치우고 있는 거니. 참 예정이 무섭다. 아 알았다 갈테면 가라. 그래. 그럼 잘 살아. 아 가세요 가세요. 알았어. 갈게. 도대체. 아 아니야. 안 아파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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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! 아, 혼자 있니? 네. 말도 안 돼. 어떻게 널 혼자 뒀단 말이야? 아빠 곧 오신다고 전화 왔어요. 저녁은? 라면 먹었어요. 어? 라면?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돼. 너한테 그런 거 먹고 있으라고 그랬어, 아빠가? 괜찮아요, 선생님. 가끔 먹는 건데요, 뭐. 아, 가만있어 봐. 선생님이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. 준아, 꽃잼 어디 있어? 꽃잼? 꽃잼? 여기요, 선생님. 어, 어. 좋았어. 너무 많은가? 아니야, 됐어. 이 정도는 돼야 맛있지. 선생님, 매워보여요. 어, 그래? 아니, 아니야. 이 정도는 돼야 맛있어. 매워야 맛있지. 좀만 기다려. 금방 잘해가. 네, 선생님. 어, 어떡해. 간다 간다 간다. 준아, 물 물 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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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, 어떡해. 어, 어떡해. 어? 어떡해. 어? 어떡해 너무 많이 벗어. 아이, 나 몰라, 아직. 아, 뜨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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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떡해. 어떡해, 뜨거. 아, 어떡해, 어떡해. 아. 아, 나 몰라. 아, 어떡해. 아, 아니, 저기. 선생님이 몰래 잘하는데 남의 집 부엌이라서 좀 서툴러가지고 프라이팬을 처음 쓰고 이거 쥐수면 좀 건질 수 있겠는데? 아빠! 아니, 뭐하고 계세요? 네, 아주... 떡볶이요.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뭐가요? 그 여자분 말이에요. 그 여자요? 아까 식당에서 같이 나간 그 여자분 말이에요. 아! 지금 웃음이 나오나요? 그냥 좀 아는 분이에요. 어떻게 아는 분인데요?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? 그게 왜 안 중요해요? 난 떳떳하니까. 굳이 해명할 필요 못 느끼겠어요. 참... 날 그렇게 못 믿나요? 우리 그런 정도 믿음도 없는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아니... 그, 그렇지만... 그렇지만 뭐요? 경훈 씨,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.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. 도무지 수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. 내가 뭘요? 딱히 뭐라고는 못하겠지만... 아무튼... 아무튼 그래요. 그런 거 없어요. 네... 혹시 조폭이에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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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.. 하... 아니... 팔에 문신도 그렇고 지난번에 봤던 그 큰 차도 그렇고... 그... 영화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? 주인이 자면 영화나 한 편 보러 갈래요? 할아버지한테 부탁드리고요. 참... 뭐, 안 보고 싶으면 말고요. 꼭 이런 식이에요. 뭐가요?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... 언제나 대화가 이상해져 버려요. 내가 언제요? 됐어요. 연호 씨. 그래요. 믿을게요. 믿는다고요. 무조건 믿긴 믿는데... 그래도 난... 좀 불쾌해요. 왠지... 나 혼자 짝사랑하는 기분을 여전히 떨칠 수가 없어요. 그런 거 아닙니다. 내가 좋아해 주는 거 고맙지 않아요? 이렇게 악조건인 남자를 나같이 이쁜 여자가 좋아해 주는 거예요. 고마워하기는 커녕 맨날 너무 당당하잖아요. 미안해요. 농담으로. 들어가요. 준이 혼자 있잖아요. 고마워요. 아니... 나는 생생날려 그런 게 아니고요. 고맙다고요. 평생 잊지 않고 보은하며 살아갈게요. 그런 말 듣자는 게 아니라니까요. 난 다만 나한테 좀 솔직하게... 안녕하세요. 미안해. 내가 보려고 뭐... 아니, 나 아무것도 못...